꺼내진 곰들은 방사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. 방사를 해도 무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수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귀에 인식표를 달아야 꾸준히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야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. 지금까지 벤이 이렇게 야생으로 돌려보낸 곰이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. 벤이 바라는 건 곰이 곰답게 자기네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죠. 잠깐 이곳에 있었던 건 기억 못해도 상관없다고. 왜냐하면 그게 이 이후에 야생에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건 까뇨. 저 같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. 여하튼 그게 벤이 바라는 공존의 방식이고 철학이더라고요.